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내가 좀 못 말하겠다 태영이랑 하는 쪽 뭐야 너무 마음 아파 저희가 한 곡 최근에 컴백했지만 아는 곡이 있죠 아주아주 밝고 신나는 곡인데요 그치 마무리 이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밝고 신나요 태영씨? 성민이만큼 밝고 신나요 그 같아요 이 곡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같이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영광 하면은 러비티 여러분들